명동에 지금 밥 먹으러 나왔습니다. 점심 동생하고 형하고 동생이 봄이라고 옷 하나 사고 걸음맛 납니다. 이거 저만 찍어도 되죠? 저만 이렇게 찍어도 네 감사합니다. 티셔츠 하나 사게 여기 예쁜 옷이 좀 있는데? 여긴 다 정장이고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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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너 이런 게 잘 어울리죠? 이런 거나 이런 거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사랑말로 할 줄 몰라서 너를 안 할 줄을 몰라서 내가 줄 수 있는 마음만으로 널 지켜낼 용기 없는 날 사랑해 주게 학권아 잘 먹을게 잘 먹을게 반응이 없어 잠깐만 뭘 위하여 건강하세요 배부르게 먹어 건강하세요? 내 말은 안 들어? 같이 한마디씩 하는 거 아니에요? 나는 우리 형 그다음에 학권이 그다음에 우리 구독자 형님들 누님들 금년에 우리 집 한 채씩 삽시다 건배 욕심이 크구만 나 이거 고기 자르는 거 좀 금방 자를게 결국에는 노동을 시키는구나 사람들이 보고싶어 할머니는 보여줘야지 아니 안 보고싶어한대 응? 응? 자 학권이 가야 돼요 응? 잘 딱히 살아요 아 튀어? 미안 이러면 손님 세탁비 물어줘야지 응 그래가지고 먹으면 돼 야 나 손님 마스크 이렇게 잘라 하잖아 손님들 다 우와 우와 그런다고 뭐? 별거 아닌 거 같지? 이게 잘라야 돼 왜? 인생이 다 똑같니? 다 개각각이지? 그래 키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좀 비탈이 잘라줄게 아유 너무 맛있다 하하하하 가지가지 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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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메팬 이때는 한글자막 by 한효정